금강산 원래 이게 사정없이 느리 빼도 괜찮지만은 죽머리에 맞게 돼있어요 늦은 죽머리에 그러니까 금강산 금강산 이렇게 해서 죽머리 늦은 죽머리 한 장단에다가 끼우면 딱 좋을 그런 폼을 갖추고 있어 형식을 금강하고 훨씬 느려서 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게 맞춰서 하니까 그 말인지 알겠죠? 다시 시작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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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좋냐 자 거기 가 이름이 이름이 좋아서 가 아니야 이름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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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등간이 등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등냐 잘 들으러 봐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등냐 경치가 좋아 절경이 등냐 겸치가 좋아서 절경이 좋냐 겸치가 좋아서 좋아서 겸치가 좋아서 금강이 좋냐 한 장 더 쭉 빼 겸치가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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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반음으로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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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다 프로페셔널들은 남도 프로페셔널들은 다 그렇게 근데 못하는 사람들 프로페셔널들이라도 실력 없는 사람들은 이름이 이름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건 뭐여? 프록구들이야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들이야 이름이 좋아서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좋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좋냐 시작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좋냐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듣냐 시작! 경치가 좋아서 금방 듣냐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보물이 마다 보물이 마다 거기 잘해야 돼? 보물이 마다 보물이 마다 비단 이요 비단 이요 그 이에서 떨어져야 돼 그 이가 뭔 인줄 알아? 하청에 이를 상청으로 올린 옥타브 자이나는 거기에 떠는 놈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떨어져야 돼 거기 못 안 떠는 사람들은 가짜들이야 비단 이요 하시다 비단 이요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골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흘러내리는 거 가짜야 골짜기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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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새 에 에 에 끝에는 이렇게 흘러내려야 돼 그냥 끌어내려야 돼 천천히 끌어내려 저기에서 어디에서? 상본청에서 상본청에서 끌어내려 상본청이 뭐야? 본청이 여기서 라잖아 라 리 라잖아 그 를 더 올려서 옥타브 라 그러니까 일 일세 일세 이렇게 돼 응? 그렇게 돼야 돼 그니까 무릉도원이여 어기일세 이렇게 시작 무릉도원이여 어기일세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릴 릴 릴 릴 릴 릴 릴 우리 상본청에서 시작 그렇지 그 니가 꺽는 음이야 꺽는 음 films 옥타브 위로 올라간 꺽는 음 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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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요 lowest 시작 그만 여러분들도 꺾지 않아 거기 띨low 꺾지 않아 거기 꺾는 음이야 띨리루리 띨리루리 잠든 손나무 어깨춤추고 잠든 손나무 어깨춤추고 목신까치가 노래하네 목신까치가 노래AKE 가오 Kraification 가오 jan니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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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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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우구름은니 하나 둘 까오 기가 우구름은니 까오 기가 우구름은니 하나 둘 까오 기가 우구름은니 두견 세 너는 무엇이 슬퍼 두견 세 너는 무엇이 슬퍼 압산에 간적 귀축도 압산에 간적 귀축도 뒷산에 간적 뒷산에 간적 뒷산에 간적 안적 안적 앞 뒷산에 간적 뒷산에 안적 귀축도 우구 후 후 시댄 ies 아 슬픈 눈에 막 부르고 있은 짓 거기서 슬픈 노래가 세번째박이야 그러니까 우우 뒷산에 간적 귀초끼 우으으으 슬픈 노래만 버거적으로 귀 yay 가야돼 뒷산에 앉여 야 뒷산에 앉여 뒷산에 앉여 안 앉여 뒷산에 간져 해야지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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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산에 간져 시작 뒷산에 앉어 그렇게 음이 아니라니까 누군가는 틀리게 하고 있어 스님 말고 이쪽에서도 틀린 사람 나와 스님은 안 하셨으니까 말씀을 그냥 스님은 틀리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역쪽에서 그런다고 이쪽에서도 뒷산에 간져 시작 뒷산에 앉어 그렇지 귀축도 오 시작 귀축도 오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세번째 방에서 슬픈 노래만 슬픈 노래만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부르고 있으니 부르고 있으니 부르고 있으니 부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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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가 아니라 이슬을 한 박자를 가지고 으와 니를 나누어 이슨희 이슨희 지 이슨희가 아니라 이슨희 은희가 한 박자 속에 같이 있으니까 반박식이야 이슨 한 박자고 이슨희야 이슨희야 슬픈 노래만 푹 어르고 이슨희기 슬픈 노래만 푹 어르고 이슨희기 너의 국정을 말하여라 너의 국정을 말하여라 말하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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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무엇 어길래 사랑이 무엇 어길래 그 사랑 사랑 못 잊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려운 목이야 그가 왜냐면 꺾는 목 바로 위에 외갓집 목이잖아 왜냐면 이런 선율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런 외갓집 성음 같은 거 목은 경기민요 같은 데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가 그리고 우리 남도에는 외갓집 목이 잘 없어 그러니까 딴청이라고 하잖아 외갓집 목이야 외갓집 목 우리 친가의 목이 아니야 외갓집 목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낯설은 잘 안 등장하는 음이 등장하는 거야 딴청이야 외갓집 목이 나와 그 사랑이야 그 사랑 그 사랑을 요런 금 음은 뭐야 경기 저기 뭐야 음에 가는 음에 등장하는 음들 순서가 고런 식으로 그 사랑을 시작 그 사랑을 못 잊어 못 잊어 요거는 이제 못 잊어는 우리 거야 남도 꺼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못 잊어 슬스, 슬프근 도래만 슬픈 도래만 슬프은 도래만 슬픈 도래만 푸르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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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서라 그리를 말아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노래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교수님 여기 와서 몰라고 배워가지고 조대로 몰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